한때 신규 분양 주택 절반 이상 헷갈린 바닥재는 강화마루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화마루를 적용한 신규 주택을 보는 일이 힘든 일이 됐죠. 왜 그런지 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유럽 스타일이 건축 인테리어 업계의 주류 트렌드였던 2010년. 당시 주택시장을 풍미했던 바닥재는 강화마루였습니다. 북유럽이 원산지인 강화마루는 북유럽 스타일의 대명사로 불리며 신규 주택시장의 50%를 점유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판도가 변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4년 전국적으로 1,190만 제곱미터 규모로 시공된 강화마루는 올해 430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급감해 전체 마루 시장의 10%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습기에 약하고 열 전도율이 떨어지는 단점에 품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5년 만에 시장 규모가 64%나 줄어든 겁니다. 마루 시장 절대 강자였던 강화마루가 주춤하는 사이 강마루와 SB마루 등 대체제들이 치고 나오면서 국내 마루 시장의 판은 새롭게 짜였습니다. 강마루는 하판에 고암멜라민이나 고강도 압축 라미네이트를 붙여 만든 것으로 강화마루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4년 560만 제곱미터에서 올해 2,1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시장 규모가 4배 가까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 마루 전문 기업은 물론 LG하우시스, KCC 등 종합건축자재 기업들까지 앞다퉈 강마루 제품을 내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좌식 온돌 문화에 특화된 SB마루도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SB마루는 물의 강에 수분에 의한 하자 발생률이 낮습니다. 또 최신 공법 적용으로 열 전도율이 일반 강마루 대비 20% 정도 높아 고객들의 반응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마루가 내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마루 바닥재들의 치열한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